래위란 언니 언니 사주에는요 어 남한테 베풀고 사르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남한테 베풀고 사르라는 사주는 즉 예를 들어서 남 밑에 가서 공영조를 하든가 아니면 절에 가서 밥 공양을 해주든가 아니면 내가 식당 일을 해서 남한테 밥을 팔든가 그런 일을 하고 살아야지만이 언니가 내 노후를 봤을 때 내 사주를 봤을 때 그만큼의 풍파를 덜 겪어요. 풍파를 덜 겪는다는 소리는 이렇게 말할게요. 신랑하고 살더라도 오숨기가 없는 집안이고 신랑하고 살더라도 답답한 집안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 언니하고 신랑하고 분명히 성격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끄덕끄덕거리시기만 하면 못 알아듣지. 그치? 아니어도 좋아요. 여기서 내 점사가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 나도 사람인지 어떻게 100% 다 맞추겠어. 그치? 근데 왜 이 말을 또 언니한테 말을 하냐면요. 3, 4년 전부터 언니네 부부 사이에서 분명히 내가 금전으로 까먹는 시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까먹는 시기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내가 분명히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잘 저축을 하다가도 그 시기에 3년 전, 3년 전부터 내 주머니에서 야금야금 곶간에서 야금야금 빼먹어서 그 돈으로 탕진하는 시기가 분명히 들어왔을 거야. 그러면 올해 작년, 작년 가을부터 문서에 변동이 들어와요. 문서에 변동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뭐를 하려고 품을 잡은 거야? 아니면 뭐를 팔으려고 이동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를 하려고 문서를 잡는 거야?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삼재가 둘 다 끼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아빠를 좀 눌러 앉혔죠.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 좀 나중에 하자. 그래서 눌러 앉힌 게 있고 뭐 이제 좀 까먹었다기 보다가는 이제 몸이 좀 아팠죠. 그래서 뭐 큰 돈은 나가진 않았지만 한 3년? 거의 한 3년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년 전부터 언니네는 분명히 변화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3재를 떠나서 3재는 뭐 당연히 그거는 겪을 일이지만 3재를 떠나서 언니네가 답답함이 들어와. 답답함이 들어오는데 5년 전에 5년 전에 어디로 이사를 하셨나요? 7년 전 5년 전, 7년 전 분명히 문서에 또 하나 변동이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저희가 한 올 4월 달이 이제 3년 들어갔죠. 그때 이제 집을 하나 장만을 해서 저희가 이사를 갔고요. 네 이사를 갔고 그때 문서 잡고 그 외에는 지금 한 9년 전에 문서 한번. 그러니까 7년 그 전 그러니까 7년 전 7, 8년 전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난 7년 전을 봤어.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언니네는 잡지 말아야 될 문서 운에 잡아버렸어요. 분명히 잡지 말았었어야 돼요. 근데 잡아버렸어. 잡은 걸 이미 어떡할 거야. 잡았으니까. 근데 잡아놓고 언니네가 조금 답답했을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음 언니가 원치에 힘드니까 티는 안 났을 거야. 티는 안 났는데 이게 좋아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무당이 봤을 때는 삶이 기복이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질 않고 잔잔하게 거기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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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랬기 때문에 언니한테는 티가 안 났을 거야. 티가 안 났는데 무당이 봤을 때는 7, 8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 언니네가 크나큰 변화는 없어도 금전으로는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맞아요. 왜 답답했냐면 모아지는 게 없거든. 큰 변화가 없거든. 까먹으면 까먹었지 들어오는 돈이 없거든 주머니에. 그러니 죄 없는 신랑만 조지는 거야. 죄 없는 신랑만 돈 벌어오라고 조지는 거야. 그 조진다는 소리는 언니네가 옮기지 말아야 될 문서를 옮겨놓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안전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금전이 아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 금전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어차피 지출은 해야 되잖아. 지출은 해야 되는데 7, 8년 전부터 신랑이 벌이가 벌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괜찮았나요? 꾸준히 그래도 직장생활은 꾸준히 하고 있었고 애기 아빠가 이제 변동한 건 한 이 년 전에 자리를 옮겼죠.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을 한다는 잘 해보라는 소리는 그때부터의 그때부터 폼은 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폼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제 훑어보면 이제 그게 고름이 터지기 시작한 거는 3년 전부터. 고름이 터지기 시작한 거는 3년 전부터. 그때부터는 학연이 학연이 우리 집이 뭐가 좀 답답하다라는 거는 언니 눈에 학연이 확 튀게끔 분명히 보였을 거라는 거지. 근데 신랑의 운을 봤을 때 신랑이 뭘 옮겨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 변화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신랑은 오노의 사주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오노의 사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예를 들어서 돈 천만 원을 만약에 까먹을 자신감이 있다면 뭐를 해보라고 자기가 그 조금 신랑한테 자신감을 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해보라는 소리를 하겠지만 신랑 사주에는 오노의 사주가 없어요. 오노의 사주가 없기 때문에 또 뭐를 건드려서 뭐를 한다면 까먹을 감당을 하신다면 움직이시고 까먹을 자신이 없다면 그냥 안 친 김에 그냥 더 안 치세요. 그래야지만이 언니네가 내년에 올해는 올해는 그렇다지만 내년에는 언니가 눈물바람으로 무당집을 다시 또 찾을 일이 있어. 왜요? 그 소리는 분명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니네가 신랑이 만약에 그 운기가 올해는 아마 언니가 신랑한테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몇 년 전에는 하지마 그러면 신랑이 어 알았어라고 한다고.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신랑이 조금 발동을 움직이는 시기야. 좀 낱말을 안 듣는 시기라고. 그래서 조금 금전을 까먹는 시기라고. 언니네가 올해. 그러면 가게를 차려서 좀 안 좋아져서 힘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들어온다고. 근데 또 물어보면 왜 식당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책상에 뭐가 이렇게 많은 걸 보여? 책상에 뭐가 많아요? 응. 뭐 하실 거예요? 아니 하고 있어요. 뭐? 자영업요. 그러니까 뭐해? 하원이요. 하원. 그거 말고. 없어요. 그거 말고는. 신랑이. 저기 정비요. 정비. 언니 말고 신랑. 네. 자동차 정비요. 자동차 정비. 잘 굴러가요? 하지는 않고 넘의 집 생활이니까. 응. 넘의 집 생활이니까 잘 되죠. 그쪽은. 그니까 그 집 그 집은 언니가 다니는 거고 그니까 그 신랑이 다니는 거고 신랑이 자기 거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움직이려고 폼을 잡은 거잖아 근데 그냥 남 밑에서 있으라고 해요. 저도 그러라고 하고 싶죠. 응. 근데 이제 하고 싶어 하니까 차려주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닌데. 응. 이제 나이가 자꾸 먹다 보니 이제 퇴직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 정도는 하고 싶어 하니까 혹시나 이제 가진 건 없지만 추후에 빚을 내서라도 좀 한번 해줘 볼까? 응응응응.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요. 남이 남 밑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나도 기술이 있으니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사람들은. 근데 내 사주에는 내가 오너의 사주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장사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라고 그냥 난 밑에서 그냥 그냥 안전빵으로 월급쟁이로 기술로 풀어 먹으면 괜찮다고. 근데 막상 내 거를 차려서 막상 하고 나니까 파리가 돌아다니네. 딱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그래서 초반에는 잘 되겠지. 개업발로 초반에는 잘 되겠지. 그리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기본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내가 운떼를 봤을 때 운떼와 시기를 봤을 때 내 사주를 봤을 때 이 삼박자를 딱 집어넣다 보면 아니라고. 무당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그랬을 때 무당이 기간을 주잖아. 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라고 뭐 해보세요라고 해보잖아요. 근데 신랑은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를 그냥 억같이 묶여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건 언니들 삶이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는 할 수가 없어 무당이. 근데 어 만약에 무당의 말을 공수를 몇 퍼센트라도 믿고 가신다 하면 나는 그걸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권하지 않을 때는 무당이 뻘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권할 때 만약에 그거를 50% 뭐 70%를 언니가 내 말을 믿고 가신다면 그래도 내 주머니에서 돈값 먹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신랑이 사업의 운을 봤을 때는 없어요. 하지만 남 밑에서 월급쟁이로 갔을 때는 그래도 노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방으로 노우러 가시는 게 나는 괜찮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왜 그러냐면 신랑이 그래도 내 사주에 금전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금전복이 많지 않은 사람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큼 남들보다 몇 배로 고생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시기를 다 통틀어서 묶어서 봤을 때는 그냥 남 밑에서 또박또박 월급 주는 데서가 나을 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면 아마 많은 거를 언니는 얻어갈 거예요. 저는 계속 가도 돼요? 어디 가? 하원은 꽃집을 계속 해도 돼요? 언니는 아기자기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기자기한 걸 되게 좋아해요. 아기자기한 걸 되게 좋아를 하는데 꽃밭에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진짜 꽃밭에 있으면 행복하네. 근데 언니는 이거를 접을 생각이 없어요. 맞아요. 언니는 누가 아무리 내가 언니 이거 언니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언니 이거 못해요. 그러면 웃기고 있네. 내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걸 내가 왜 못해? 그랬잖아. 언니는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니는 이건 할 거예요. 그리고 꽃 그 하우스의 꽃들이 되게 화려해요. 그럼 언니가 잘 키운다는 소리야 결론은. 내가 집에 있을 때보다 그 하원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해. 네 맞아요. 응 그런 사람한테 뭘 줘보라 그래 언니는 해요 이거. 아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지금은 근데 이렇게 물어 이렇게 말할게요 이거를 언니 활성화를 좀 시켜봐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 뭐. 인터넷이 됐든 뭐 쿠팡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언니가 이거를 사업적인 거를 활성화 시키면 언니는 돼요. 언니가 있잖아 이걸 활성화 시킬 줄 몰라서 지금 언니가 못 받아 먹는 거야. 언니 우는 나쁘지가 않아요. 언니 사주가 나쁘지 않아요. 언니 신랑 사주보다 언니 사주가 더 괜찮아. 언니 사주에는 먹을록도 있고 금전복도 있는 사주야. 그러니까 언니가 노력을 해서 이거 사업을 활성화를 시킨다면 언니는 올해보다 내년이 괜찮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괜찮은 사주야. 그러면 이제 받아 먹을 일만 있다고. 그래서 노력을 하셔서 노력을 하셔서 조금 사업적으로 활성화를 하신다 하면 이렇게 말할게요. 언니가 여기에서 돈을 벌어다 신랑한테 눈에 보이면 언니 신랑 언니 일 안 해. 신랑 신랑 일 안 한다고. 언니가 돈 벌어와 딱 글짝이라고. 그렇게 지금 마음먹고 있어. 맞아요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네가 좀 돈 벌어와 나 힘들어. 내가 집에서 살림할게. 딱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계속 맞벌이를 했거든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다른 자영업을 할 때 그게 좀 잘 되고 이러니까 딱 1년을 쉬어버리더라고요. 놀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자가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어느 때는 나 돈 그냥 버는 것도 감추고선 말 안 한 적도 많아. 응 그만큼의 그만큼의 신랑이 조금 여자들한테 기대치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 개뿌리. 근데 본인은 안 돼요. 개뿌리. 본인은 무슨 여자한테 얹혀가냐고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언니 있잖아 지금 내 말 허투루 들었다가는 언니는 분명히 무당집에 울면서 올 일이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는. 조금 안 되는 거는 단호하게 신랑한테 가서. 응 이야기를 해서 언니 삶을 조금 개척해 나가야 될 거 같아 뭔 말인지 알죠.